아직도 번거롭게 텐트를 설치하시나요? 긴 설치 시간과 복잡한 구조로 캠핑을 즐기기도 전에 힘이 다 빠져서 스트레스 받으셨죠? 제발 그거 버리시고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이 텐트로 당장 바꾸세요! 안녕하세요 제품 소개팅입니다. 캠핑은 정말 좋은데 텐트 설치가 생각보다 어렵죠? 아마 난이도가 높은 폴 텐트를 구매하셨을 텐데요. 굳이 큰 차이가 없는데 캠핑 입문자라면 특히 원터치 텐트가 제격입니다. 몇 초면 끝나는 설치 시간으로 더 많은 시간을 캠핑에 집중할 수 있는데요. 원터치 텐트라고 내구성이 걱정되시나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튼튼한 프레임과 다양한 디자인으로 바람과 비에도 끄떡없습니다. 내구성 높은 소재로 오랜 시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끝판왕 원터치 텐트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아이두젠 원터치 텐트 오토 8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대형 메쉬 윈도우 4개가 추가해요. 텐트 내부에서도 답답함 없이 폭넓은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개방감을 극대화시켰는데요. 여기에 천정부 메쉬 벤틀레이션 2개, 전면 메쉬 도어 1개, 후면 메쉬 도어 1개, 총 8개의 풀 메쉬. 벤틀레이션 창은 환기 및 맞바람 통풍에 탁월합니다. 그리고 약 320, 260, 175cm 크기로 성인 남성이 누워도 충분한 초대형 사이즈로 널찍한 실내 공간을 제공하여 넉넉하고 쾌적하게 사용 가능한데요. 기존 오토 8 1단 기본형 익스텐션 월에서 업그레이드된 2단 확장형 익스텐션 월로 전실 공간의 사용 범위를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2단 익스텐션 월 사용 시 텐트 앞 사용 공간을 2배로 확장 가능해 전실 공간을 폭넓게 사용 가능하며 그늘막 공간을 형성하여 아늑하고 프라이빗한 전실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양방형 이중 메쉬 출입문으로 편리한 입출입이 가능하며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사용감을 선사하는데요. 간편한 설치 구조의 하단 슬라이드 폴 방식을 이용한 오토 텐트로 우산처럼 쉽게 접어 설치, 해체가 가능하여 부담없이 캠핑 활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발수 가공, 심실링 처리로 생활방수가 가능하여 무천시 비와 바람으로부터 더 안전하고 아늑한 실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탈부착 가능한 루프 플라이가 포함 구성으로 텐트의 결로 현상을 완화하여 쾌적한 캠핑이 가능한데요. 편리한 수납 포켓으로 안경, 소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슬라이드 폴, 오토 텐트로 누르고 당기면 간편하게 설치 가능합니다. 색상은 탄, 차콜 그레이, 카키 세 종류로 다양하게 있으니 구매 시 참고해주세요. 가격은 10만원 초반대로 쿠팡에서 10% 이상 할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웃도어 육각형 원터치 텐트 260cm 실내 공간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고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양측 캐노피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육풍, 강풍에도 끄떡없는 고강도 유리 섬유 프레임으로 탄탄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도 케어가 가능한 심플한 오토 설치 시스템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설치 가능한데요. 방수, 발수 원단에 방수지수 PU2000mm로 내구성의 우수에 생활방수를 지원하고 고밀도 메쉬 윈도우로 통풍이 뛰어나 해충 유입을 방지합니다. 또한 블랙코팅을 더한 다중 레이더 원단으로 자외선을 99% 차단해주어 시원한 쿨링 효과를 선사하는데요. 이 외에도 랜턴 거리와 도어, 윈도우 후크, 상단 메쉬 윈도우, 견고한 단쪽팩의 디테일함으로 텐트의 퀄리티를 올려주었습니다. 제품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은 10만원 초반대로 쿠팡에서 30% 이상 할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코아 제우스 팝업 원터치 텐트.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이 수납 가방에서 꺼내 던지면 설치되는 원터치 방식으로 설계되어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260, 190, 110cm의 넓은 공간으로 4인에서 5인까지 사용 가능한 팝업 텐트입니다. 여기에 벌집 무늬 배털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돋보이는데요. 깔끔한 화이트와 부드러운 베이지 색상의 조합으로 어디서든 화사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앞뒤 메쉬문과 좌우 대형 메쉬 창으로 개방감을 확대하고 4개의 벤틀레이션이 탑재되어 환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텐트 내부 포켓으로 잃어버리기 쉬운 작은 소품, 핸드폰 등의 보관이 간편한데요. 실내에 랜턴 거리가 장착되어 있어 랜턴을 걸어 밤에도 밝게 사용 가능하며 보관 및 이동이 간편한 전용 보관 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0만원 후반대로 쿠팡에서 20% 이상 할인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패스트캠프 원터치 텐트. 패스트캠프의 메가라인은 2프레임 형태에서 3프레임 형으로 업그레이드되어 텐트 실내 공간의 확장과 함께 견고함과 균형감을 유지해주는데요. 프라이버시 월이 있어 출입문을 닫지 않고 월을 내리기만 함으로써 간편하게 프라이버시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리로 쉽게 설치 해체가 가능하고 바깥 공간은 신발, 짐 등을 놓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 내부에 터치 선반이 설치되어 있어 텐트 안에서도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출입문, 양옆으로 좀 더 쾌적한 환기를 위한 벤틀레이션이 구성되어 있으며 텐트 내부에는 랜턴을 걸 수 있는 고리와 간단한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주머니가 탑재되어 있어 뛰어난 편의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양 출입문과 창문 안쪽은 개폐가 가능한 출입문과 고정된 창문 메시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캠핑장 및 공원 등의 야외 공간에서도 쾌적한 사용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텐트 내부에서도 창문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하여 보다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기는 260, 190, 110cm로 성인 5명도 거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넓은 내부 공간을 자랑하며 색상은 그레이와 올리브 그린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8만원대로 쿠팡에서 10% 이상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로티캠프 육각 원터치 텐트. 자외선 노출을 막는 루프플라이 이중구조와 전체 UV코팅 원단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시원하고 쾌적하게 사용하도록 양방향 윈도우를 개방하여 통풍을 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개방으로 바람이 통하는 길이 많아 바람을 저항하는 면이 더욱 적어져 강풍의 날씨에도 넘어지지 않고 굳세게 버틸 수 있는데요. 두 개의 두어를 캐노피로 활용해 자외선도 차단하고 공간도 확보하여 더욱 넓어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와이드한 사이즈로 압도적인 활용 공간을 자랑하는데요. 또한 텐트 내부 온도 차이로 표면에 이슬이 매치는 결로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장된 벤틀레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안과 밖에서 여닫을 수 있는 양방향 지퍼를 장착하였으며, 편리 보관이 가능한 텐트 전용 가방과 핸드폰이나 물티슈 같은 물건을 담을 수 있는 포켓, 랜턴을 걸 수 있는 천장 랜턴 거리와 야간의 위치와 파악이 가능한 야간 리플렉터 포인터까지 사소한 편안함을 놓치지 않아 압도적인 편의성을 만들었습니다. 제품의 사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은 7만원 초반대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설치도 간편하고 내구성도 뛰어난 인기 원터치 텐트 5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제품이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소개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